어릴 적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해질녘쯤에 사방에서 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영이야, 민수야, 제 이름은 종세니까 종세야, 밥 먹어라 이 말 들리고 나면 아이들이 그득했던 놀이터가 정말 거짓말처럼 한산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릴 적 저녁 식사는 비록 반찬 가지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웃음꽃을 피우며 밥을 먹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수고한 아버지는 그 자녀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웃으면서 격려를 하셨고 또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그런 식사로 인해서 가족들의 육심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도 좋은 기쁨의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식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밥상을 나누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간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밥상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모습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아가 우리 바알과 아스라 선자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갈매산에서 전투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인지라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한마디의 두려움을 갖게 돼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광야 가운데 쓰러졌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며 잠이 들었던 그런 사람 엘리아입니다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떡을 구워주시고 또 물을 준비하셔서 그를 깨워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10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은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밥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까? 누가 보금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엠마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고 이윽고 나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있다가 예수님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또한 떡을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떠가지고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마치 어머니처럼 밥상을 차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지친 자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면서 아들아 딸아 밥 차려놨다 와서 밥 먹어라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강절 첫 번째 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소위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 책의 목적을 기록하면서 사실 요한복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이면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떠한 이유였는지 다시금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한 장을 더 기록했고 그래서 이 20장에다 한 장을 더 추가시켜서 요한복음 21장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장을 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제자 갈릴리에 받아 있었던 일곱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이 있고 그래도 그들 중에서 시몬베드로를 따로 택하여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의 사명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모습입니까? 실망하여 자기에게 실망하여 주저앉은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 그분의 회복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주저앉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마치 어머니처럼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도록 우리에게 영적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일곱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체험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갈릴리바다에 돌아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바다는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업을 하던 그들의 생계이터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이제는 다시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어서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요 갈릴리바닷가에 제자 7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명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데아들 다른 두 제자 이름은 또 나타나 있지 않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보금소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명할 때 일종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요 크게 세 명씩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앞에 그룹이 선두 그룹으로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실 맨 앞에는 베드로와 야거보,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것이 제자 명단에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순서로 적혀있지도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뒤에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거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야거보와 요한은 아예 이름은 써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세베데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은 누군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자 명단이 뒤죽박죽된 거예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죽박죽된 그들의 마음 처음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이 주저앉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뒤죽박죽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폭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의심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 왕국이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매순간 자리 싸움했던 것들도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다고 하는 분명한 부활에 관한 약속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옷 밖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들의 생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아마 그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은 그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그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옛 생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자기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사방으로 도망가는 가장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섰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들은 뭐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때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워요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일이 잘 안 풀리고요 그리고 항상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의 명단을 쭉 말하는데 첫 번째 말했던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말했던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를 여기서 디두모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동이라는 뜻이에요 이 쌍동이라고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도 쌍동일 수도 있지만 은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디두모라고 하는 말을 당시에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참 도마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도마는요 예수님이 처음에 잡혀가실 때 우리가 다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제자를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실 때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의심했던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매죠 공간보금서에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제일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던 사람이에요 요한보금에 보면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그 부르심을 지키지 못하고 옛 생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야구보 요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또한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으니까 그냥 옛날에 내가 어부였으니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는 일이 잘 풀립니까? 어부의 일도 물고기 잡는 일도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고기는 잘 잡았는데 영적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육적으로도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있는데 뭐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다고 느껴졌는데 정말 일이 잘 풀리겠어요? 물고기는 뭐 잘 잡히겠습니까? 그냥 육적으로도 실패를 하면서 아주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그 상황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했어요 제자들이 철저하게 육적으로도 실패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끝났다 정말 우리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다가 도무지 믿음생활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절망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상황의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번 주저앉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감을 부재, 신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정황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 동행하십니다 당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부재에 있는지 임재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일 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분 우리나라 순교자로서 얼마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영조 목사를 통해서 이 주강조 목사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다음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했지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참 정말 낚시 실패하고 있는 상황 속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원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거기 고기 많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거기 고기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누가 말하니까 아니요 고기 없어요 하나도 안 잡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지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일였나 그 말 듣고 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히죠 그들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갈릴리바다에 처음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예기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 거죠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이 사도요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요한 주님이시야 주님이야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또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격정적이죠 벌거벗고 있다가 우덕 벗고 있다가 바로 그냥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너무 미안해서 주님께 미안해서 주님 저 주님이 일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서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너무 바닥이에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일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달려가는데 딱 가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9절부터 12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볼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백신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지를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베드로는 먼저 달려갔고 다른 제 아들이 이제 물고기 수습해서 갔더니 예수님이요 밥상을 차려놓고 계시네요 밥상을 고기를 굽고 계시고요 떡을 굽고 계시네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밥 먹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저께 그러셨던 것처럼 매 순간 그랬던 것처럼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아침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정말 사랑에 풍요로우신 분이시구나 나 같으면 가서 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부활한 거 봤는데 니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말이 되냐 저기 땅 끝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야단을 치기도 할 수 있을 정황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밥상을 차려놓고 나서 야 밥 먹어라 아침밥 차려놨다 그리고 또 아주 정겹게 야 너 고기 있니? 고기 좀 더 갖고 와봐 주님이 또 가서 고기 갖고 와서 굽고 떡 굽고 그리고 밥상 차려주셔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제자들이요 너무 미안한 거죠 주님이지 않은 거로 당신 누구냐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주님인 거 아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밥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밥을 차려주셔서 밥상 차려주셔서 밥을 먹는데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 감사함으로 주님 내게 밥을 차려주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우리의 실수나 실패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당신이 원하는 그 길에 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좀 더 더 이런 밥상을 차려주시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고렌대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까지 되었어요? 생명의 양식까지 대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떡과 포도주다 내가 너희들의 밥과 국이다 저는요 그 생각 해봐요 이 밥과 국 떡과 포도주는 사실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주식이고 우리에게 말하면 밥과 국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밥은 먹으면요 밥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그 힘이 먹은 자들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마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매 순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제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내가 압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굳건히 살아가도록 도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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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